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생명과학 가르치는 백호 선생님입니다. 9월 모평이 이제 한 3주 정도 남았어요. 자, 생명과학 1, 2 학습법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할까 합니다. 오늘은 8월 8일이에요. 이거 올라가는 건 8월 9일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수능이 11월 17일입니다. 수능까지 14주 남았어요. 한 100일 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 100일 영상도 내가 응원 영상도 찍고 그랬는데 9월 모평은 3주 남았습니다. 올해는 특이하게 8월 31일 날 보죠. 자, 9월 모평부터 여러분들이 준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수능은 조금 아직 여유 있으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는 거, 9월 모평. 긴장 빡 하시고 9월 모평, 수능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지금 8월 달이라 굉장히 덥고, 지치고, 진도로 안 나가고, 성적은 안 나오고, 많이 힘든 거 알아요. 이때 그대 여러분들이 조금 더 힘을 내셔서 열심히 하시면 정말 여러분들이 몇 개월 후 수능에서 정말 활짝 웃을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스텝으로 9월 모평을 대비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9월 모평은 6월 모평과도 조금 달라져요. 여러분들, 고3 친구들 많을 텐데 6월 모평은 조금 어려웠죠? 어려운 이유가 뭐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등급이 안 나왔을 거야. 이유는 뭐야? 3월이나 4월에 봤던 학력평가는 고3들끼리만 보는데 6월 모평은 고3과 재수생이 같이 시험을 보거든요. N수생들이 상위권이 많아요. 그러니까 상대평가에서 자꾸 점수가 등급이 떨어진다고. 오케이? 그런데 9월 모평은 재수생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그룹이 들어옵니다. 누굴까요? 그렇죠. 반수생이 들어옵니다. 반수생은 누굴까요? 1학기 동안 대학 다니다가 수능 준비 내가 몇 개월만 해도 되라고 해서 여름부터 준비하는 친구들이에요. 최상위권 학생들이 꽤 많아요. 그런 친구들이 또 위로 들어오기 때문에 9월 모평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고3 학생들 중에 여름부터 집중적으로 열심히 해서 특히 과학탐구, 점수가 확 올라가는 애들도 많이 있습니다. 각성이 많이 되니까 6월 모평 이후에 거꾸로 6월 모평에서 점수 잘 받았다고 조금 방심하는 N수생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뒤죽박죽 막 역전이 벌어지고 섞이고 난리가 납니다. 그게 9월 모평이에요. 알겠죠? 지금부터라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9월 모평 3주 남았는데 수능이라고 생각하시고 빡세게 준비하세요. 그래야 실력이 팍 올라갑니다. 알겠지? 자, 현실적인 학습 목표를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학 2도 비슷한데 생명과학 1, 수능 문제가 20문제인데요. 개념형 열쇠 문제, 준킬러 5문제, 킬러 2문제에서 총 20문제입니다. 개념형은 되게 쉬운 거예요. 인슐린이 2자의 알파에서 나오냐, 베타 세포에서 나오냐, 베타다. 뭐 이 정도 문제. 알겠어? 그래서 이런 문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잡잖아요. 빼면 이렇게 열쇠 문제 내외를 내더라고. 이거 잡으면 3드급 이상이 가능해집니다. 계산 한번 해볼까요? 열쇠 문제 곱하기 2.5 해주면 30, 한 3점 뭐 이 정도 가까이 나올 거예요. 33점에다가 나머지 7문제를 여러분들이 아예 모른다고 해도 찍을 거 아니야. 하나 더 맞는다고. 그럼 35점 잘하면 30점대 후반까지 가능해요. 그러면 뭐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그 정도면 3드급이 가능해집니다. 오케이? 이거 잡는 거는요. 어렵지 않아요. 지금 6월 모평에 내가 6등급 나서, 5등급 나서 또는 지금 내가 등급이 잘 안 나와 이런 친구들 좀 있을 텐데 그런 친구들이 현실적으로 이번 9월 모평을 3등급 목표로 가도 돼요. 정말 이거는요. 내가 좀 거칠게 표현해서 성의의 문제입니다. 이 개념형 열쇠 문제를 여러분들이 뭐 이 목표 시간 7분이라고 했는데 7분이 아니고 이걸 한 25분 동안 이거 잡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2주만 공부해도 대부분 학생이 잡아요. 한글만 알아도 잡는다고 저거는. 너무 좀 세게 표현했는데 섬기한이나 스기한 정도만 제대로 공부해도 잡는다고. 알겠니? 현실적으로 이건 반드시 잡으세요. 자, 선생님. 백호와 함께하는 저희는요. 이 정도 목표가 아니에요. 만점 1등급, 2등급이지. 자, 그런 친구들은 이거를 하나도 틀리지 않고 7분 이내에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문제당 30초. 연습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스텝. 준킬러 5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흥분의 전도속도, 근수축, 추론형입니다. 핵형 분석, 세포 매칭, 복대립. 다인자는 요즘에 조금 어려워지긴 했는데 다인자까지 하면 5가지 내지 6가지 주제로 5문제가 나와요. 이거를 싹 다 잡으면 1등급이 가능하고요. 이것 중에 일부를 좀 틀리더라도, 한두 개 틀리더라도 2등급이 확보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해주면 2등급이 확보가 되고 운이 좋으면 1등급도 나오고. 내가 6월 목표 끝나고 난 다음에 상담 쭉 해봤는데 선생님, 저는 1등급이 나오긴 했는데 나머지 거로 완전히 찍었고 운이 좀 좋았어요. 그런 애들 많더라고. 하여간 그런데 이것까지 잡아주면 2등급이 됩니다. 물론 이 열쇠 문제 잡는 건 쉬운데 이건 좀 어려워요. 스킬을 좀 배워야 되고 기출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변형, 응용된 문제 풀어봐야 되고 모의고사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등급에서 2등급까지 가는 게 조금 장벽이 있어요. 자, 이거를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 잡았고 그리고 이걸 내가 13문을 합쳐서 20분 내에 풀 수 있다. 그러면 2등급이 안정적으로 확보야. 선생님, 그런데 저는 목표가요. 의대고요. 최상위권 대학 가고 싶어요. 만점과 1등급을 꼭 받고 싶어요. 그런 친구들은 마지막 2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이제 9월이니까. 오케이? 킬러 2문제. 대부분 가계도나 돌입변이. 일부 요즘에 이렇게 나오면 다인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 2문제까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잡은 만점이고 이 시간 내에 거기서 하나 정도 틀려도 1등급이 가능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기의 현실적인 상황과 현실적인 목표를 갖고 여러분들이 9월 모평에 대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느낌이 오죠? 준킬러 여기에서 또 킬러 이 두 문제 잡는 건 정말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 가는 것도 힘든데 2등급 여기 준킬러 5문제 잡고 킬러 2문제까지 잡는 건 정말 정말 힘들어요. 이거는. 하여간 이것까지 잡으면 이제 대박 나는 거고. 이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1년 커리큘럼이 수능용으로 다 그런 구성, 목표 하에 다 준비가 된 겁니다. 지금 거의 다 여기까지 끝났고요. 그래서 올바원 완강했고 18모유사 끝냈고 수안 이제 우수문항 이거 이제 강의 조만간 시작해요. 시즌3 이제 다음 주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모평 이후에 이것만 남았어요. 거의 막바지입니다. 자 그럼 어떤 강의를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2등 또는 3등급 목표 학생. 3등급 목표부터 얘기하면 개념이 부족한 친구들입니다. 아까 말한 열쇠 문제 개념형. 그냥 스계환 들으세요. 섬계환은 좀 양이 많으니까. 스계환이 훨씬 더 다이어트 되어 있고 스피드 개념 완성. 이거 들었다 그러면 좀 복습을 좀 하시고. 알겠지? 그리고 3등급 목표다 그러면 여기서 모의고사도 개념형 모의고사 푸세요. 30회분이라 되거든요. 따로 단독 구매할 수 있어요. 이것만 계속 푸세요. 이거를 내가 거기 목표 시간이 7분, 6분 이렇게 해놨는데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좀 여유있게 10분, 15분 동안 풀어도 됩니다. 그냥 3등급만 맡고 싶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거기서 난 2등급까지 갈 거야. 그러면 스킬을 좀 더 공부하셔야 돼요. 아까 말한 준킬러 문제들. 전도속도라든지 근수축, 핵형 분석, 매칭, 복대립 뭐 이 정도. 다인자 일부. 자, 그러면 상크스를 수강해야 됩니다. 상크스가 섬기환이나 슬기환 만큼 볼륨이 많아요. 근데 강의가 훨씬 더 어렵죠. 자, 이거를 싹 다 공부하는 게 어렵다. 그럼 9월 목표를 앞두고 현실적으로 선별적으로 자기가 공부를 해도 됩니다. 나는 전도속도 그거 할만해요. 군수축 할만합니다. 이런 거는 싹 다 잡을 거야. 세포매칭도 잡을 거야. 이 정도만 해도 된다고. 핵형 분석은 그나마 제일 쉬워요. 그런 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그럼 아까 말한 준킬러 중에 5문제 중에 3문제 정도는 잡아요. 그럼 2등급이 가능해집니다. 나머지 문제 한 4문제 정도 중에 찍어서 하나 더 맞춘다 그러면. 알겠지? 그리고 이제 9월 목표 이후에 더 달리면 되니까. 선생님, 저는 이 정도는 좀 잡았고요. 안정적인 2등급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슬기환, 상크스 어느 정도 들었어요. 상크스 계속 복습해도 되고 아니면 총정 이용으로 올바원 이걸 들어도 됩니다. 이건 N제예요. N제. 총정리 겸 N제. 단어별로 문제가 많아요. 고난도 문제. 이걸 쭉 하셔도 좋고. 그러면 이제 이런 친구들이 2등급을 넘어서 이제 수능에 1등급 만점까지 가능해지죠. 정규강의 그렇고 이제 모의고사는 개념형 모의고사는 모든 학생이 하세요. 한 번 하지 말고 두 번, 세 번 정도 하세요. 문제 알아도 빠른 시간 내에 실수 안 하는 거 연습하기 너무너무 좋습니다. 1,8 모의고사 가급적이면 웬만하면 하세요. 1,8 모의고사는 아까 말한 개념형 열쇠 문제에다가 준킬러 5문제 합친 겁니다. 그래서 18문제예요. 최고난도 킬러 문제 2개 뺀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 올바원의 부록으로 같이 돼 있고 단독으로 구매할 수 있게끔 해놨으니까 이거 웬만하면 하세요. 그러면 2등급이 확보가 확실하게 될 겁니다. 알겠죠? 이걸 한 20분 내외로 풀리는 걸 내가 추천해요. 좀 여유 깊다 그래. 25분. 그리고 시즌 1,2 모의고사가 지금 나왔고요. 다음 주에 시즌 3까지 나오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별적으로 여러분들이 훈련하시면 되겠고. 알겠지? 선생님, 저는 만점 또는 1등급 목표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스킬이 좀 부족한 학생들이 있을 거야. 부분, 부분. 중킬러가 됐건 킬러는 당연히 많이 부족할 테고 그런 학생들 상크스 계속 수강하세요. 상크스 정말 좋은 강의입니다. 상크스 한 번 들었어요.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들어도 돼요. 선별적으로 자기가 부족한다는. 알겠지? 자, 선생님 저는 이거 어느 정도 잡았고요. 복습을 새롭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문제풀이 올바원 들어도 됩니다. 올바원. 이런 친구들 올바원 다 들어도 돼요. 자기가 이제 선택하는 거지. 그래서 총정리하고 N제풀을 쭉 했으면 좋겠고요. 알겠죠? 1등급 만점 목표다 그러면 올바원 웬만하면 들어도 돼요. 알겠죠? 특히 올바원은 섬기환, 슬기환 내용에다가 이 상크스 내용이 합쳐져 있는데 핵심적으로 합쳐져 있어서 혹시 이거 지금 N수생들 또는 반수생들 보고 있다 그러면 올바원 추천합니다. 작년에 강의 듣고 어느 정도 나오는 그런 친구들은 올바원 참 좋은 강의예요. 모의고사. 개념형 모의고사는 뭐 기본적으로 다 했을 거라고 보고 1,8 모의고사 올해 새롭게 나온 거니까 웬만하면 다 하세요. 여러분들도. 알겠지? 시간 여러분들은 1등급 만점 목표다 그러면 20분 내에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알겠지? 시즌 1,2 여기다 빠졌는데 시즌 3까지 다음 주에 나옵니다. 자, 이 모의고사 여러분들이 강력 추천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만점까지 하려고 그러면 이 시즌 3이 되게 어렵거든요. 시즌 1,2는 조금 난이도가 할 만한데 시즌 3는 많이 어려워.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 훈련을 해줘야 여러분들의 강한 트레이닝 9월 목표에서 소개 목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자, 이 정도로 구체적인 얘기했고요. 자, 생명과학 2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가 섬계, 스완 이것밖에 없어요. 개념 완성 플러스 스피드, 아, 저요. 스킬 강의, 스킬 완성까지 해주는 거. 개념 부분, 특히 9월 목표는 전 범위가, 시험 범위 들어가니까 후반부, 예를 들어 진화라든지 생명공학, 생물의 분류까지 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난도 스킬이 쭉 준비되어 있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반복 훈련하시고. 알겠어? 자기가 맞춰서, 어, 나는 이 코돈 추론은 조금 내가 좀 힘을 좀 뺄 거야. 그런 지금도 그거 빼고 나머지만이라도. 알겠어? 코돈 추론까지 할 거야. 그럼 다 외워주시고. 여기에 기출 문제 많아요. 그거 푸시고. 특히 추론용 여기 기출 문제들 계속 푸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생명과학 2는 내가 1년 내내 얘기하는데 유형의 변화가 별로 없어요. 기출이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모의고사는 지금 시즌 1이 나왔습니다. 풀 모의고사 2회 분과 개념 모의고사 4회. 그래서 이거를 풀어주시기 바라고. 모든 학생이 푸세요. 이거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양이. EBS 수특수한. 지금 컨텐츠가 많이 부족하죠, 문제가. EBS 그래도 검증된 거고 연계교제니까 이거 좀 부족한 문제 좀 풀이해 주시고 시중에 또 좋은 그런 생명과학 2 문제 있으면 그거 더 구입해서 풀어주시면 좋겠고. 알겠지? 자, 이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자, 강조할 거는 9월 모평이 끝이 아닙니다. 9월 모평에서 여러분들이 전국 1등 해도 대학에서 전혀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아요. 우리의 진짜 수능은 11월 17일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9월 모평 사전 준비도 의미가 꽤 있지만 사후 학습이 더 중요합니다. 9월 모평 이후에 선생님이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건 다시 한번 캐스트라든지 상담 참고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9월 모평 대비 학습법 간단하게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